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신체 대사가 느려지는 상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자가 면역질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 갑상선 수술, 갑상선암 등의 이유로 갑상선을 전부 또는 일부 절제한 경우 발생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 후 합병증으로 발생 일부 약물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문제가 생긴 경우 드물지만 요오드 결핍이 원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으로 만성 피로감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체온이 낮아지고 추위를 많이 타며 신체 대사가 느려져 체중 증가 특히 얼굴과 다리의 부족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가 발생 피부 건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탈모 심박수가 느려지고 맥박이 약해지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감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제 네보티록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합성 갑상선 호르몬 리오티론인 네보티록신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로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시 주의사항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고 약 복용 후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을 조절 대부분의 경우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두근거림, 불안, 체중 감소,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심하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음식 콩, 브로콜리, 땅콩은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 철분제,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셀리앗병 환자의 경우 글루텐 함유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피로감, 체중 증가, 변비,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등 또한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 정확한 진단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진단 혈액검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테세지, 유리티록신, FT4 등을 측정하여 갑상선 기능을 평가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의 크기, 혹 유무 등을 확인 방사성 요오드 검사, 갑상선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신경계 질환, 기억력 감퇴, 우울증, 느린 반응 속도 소화기 질환, 변비, 복부 팽망강 생식기능 장애, 생리불순, 불임 근골격계 질환, 관절통, 근육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관리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꾸준히 약을 복용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스트레스 관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갑상선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및 관리 가이드 좋은 음식 단백질, 살코기, 생선, 콩, 견과류 등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 비타민과 미네랄,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신체 기능을 향상 섬유질, 변비 예방을 위해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 주의해야 할 음식 요오드 함량이 높은 음식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의 악영향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음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여야 글루텐 함유식품 셀리약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글루텐을 피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정해진 시간의 복용 물과 함께 복용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철분제, 칼슘 보충제 등은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수요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임신이나 수요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방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불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에 언급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신체 대사가 느려지는 질환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을 병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식품으로는 요오드 함유 식품, 해조류, 김, 미역 등 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요오드를 풍부하게 함유 단,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히 섭취해야 단백질 식품, 살코기, 생선,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근육량 유지와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 글루텐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므로 글루텐 함유 식품 섭취를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물리요법 따뜻한 찜질,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에 도움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 적절한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갑상선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